안녕하세요 오늘 대중교통 또 이용해서 지금 산에 가려고 하는데 환상의 곳에 와있거든요 오늘도 뚜벅이 내린 곳에서 공산로 입구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4시 4시 녹지는 않은데 해 지기 전에 그래도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는 산은 힌트 다녀와봤던 산이에요 멀리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옆동네 산 옆동네 산으로 가서 밤도 세고 아니 그렇게 밖에서 자고 싶더라고요 집이 있는데 자꾸 텐트에서 자고 싶어 덥네요 내려오는 분들이 없어서 잠깐 벗었어요 조금 남았는데 해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빨리 올라가야겠다 하 하 엄청 예쁘다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아무튼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등산객분들이 다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 피칭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등산객분들이 다 내려가셨어요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많이 춥지는 않고 살짝 손 시련 정도 핸드 피칭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흰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바라보가 잘 모르는 텐트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한 번에 하니까 엄청 여유로운데요?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적으로 약간 부들부들? 부드러운 면, 원단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약간 잘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강추. 제가 박은석 배우님, 로건 리 역할 맡으셨던 박은석 배우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박은석 배우님도 이거 니모 에어펠로 쓰시더라고요. 이제 7시 24분? 이제 슬슬 저녁 먹으려고요. 아까 올라와서 커피랑 단팥빵 먹었는데 등산객분들이 중에 좀 많아서 촬영은 따로 못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것만 먹었더니. 그래서 여기 바로 국, 공기에. 뭘 먹을 거자면. 그때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쇼핑을 한 번 쫙 했죠. 바로. 오리 김치 대리찜. 이거 먹을 거예요. 일단 용기에 조심히 구워주고. 오, 김치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네. 다 나온 건가? 이 국을. 여기에. 발열팩 들어있는 통에. 살짝 구워주고. 얘를 여기다가. 그리고. 두꺼워가지고.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두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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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더 넣어볼게요. 이제 올라왔나. 티로워. 오늘은 다 흘리는 날인가 봐. 어떡해.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칠칠 맞지? 왜 이렇게 흘릴까? 자꾸 흘리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추억. 그리고. 계속. 저는 진짜 맵지. 여기. 뭐 이렇게. 요것. 다시로. 다시로. 양파는 믿을 때. 다시로. 조금. 누굴. 40. 소시지에 한 점 해야겠어요, 먼저. 카밋을 미니랑 육즙. 그리고 피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트라이텐실. 그리고 윌도 컷. 얘는 압도시. 첫 자는 소맥으로. 항상 나올 때 음식 챙길 때 이것저것 챙기고 싶다가도 또 가벼운 경량을 생각하면 줄이게 돼요. 또 막상 나와서 먹으려고 열면 부족해 보이고. 어쩔 수 없나봐요.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체다 치즈 듬뿍 들어가 있는 소시지. 픽. 자. 아. 자,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좀 재미없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아직 많이 서툰 초본데 그래도 이제 영상 올라갈 때마다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정말정말 감사해요. 더 멋있는 영상과 편집으로 고퀄리티 고퀄리티 영상은 아니지만 점점점점점점 퀄리티에 있어지는 영상으로 계속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짠. 원샷. 다 익은 것 같아요. 먹어볼까? 완전 맛있는 냄새. 와. 와. 완전. 이슬을 부르는 맛.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슬을 부르는 맛. 고기랑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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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당면같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패킹하면서 왠지 저는 양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당면을 뺐지 뭐야? 너무... 이 내 손 왜 뺐니? 아 당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역시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레시피는 레시피 괜히 레시피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뭔가 아쉽다. 고기, 김치 다 좋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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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맛있다. 김치가... 김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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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일찍 잘 준비 끝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내려갈 거라서 오늘 좀 일찍 잘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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